안녕하세요 정사건 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소에 관련된 건데요. 자영업자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미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미소는 제가 처음에 자영업자의 숙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운을 남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굉장한 무기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미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는데 영업직을 하게 되면서 이 미소라는 무기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이 미소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고 거래 금액이 커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인상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영업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사실 자영업도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이 이 미소에 대한 가치가 영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처음에 손님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미소로 인사하고 미소로 반겨주면 그 손님은 마음속에 저한테 분명히 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잘 웃질 못해요. 왜냐?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웃질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든 상태죠. 첫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도 살짝 미소를 지어주면 그 경계심은 조금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저한테 오더를 내릴 수가 있고 호출벨을 누를 때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 없이 호출벨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무뚝뚝한 가게에 가게 되면 물술건을 달라든지 아니면 추가 반찬을 달라고 할 때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인이나 직원분들이 친절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그런데 그만큼 많이 친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경계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 경계심이라 함은 내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일단 손님이 들어왔을 때 미소로 환대를 하게 되면 손님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 웃음이 많고 굉장히 하하호호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술을 한 잔 거하게 드시고 오시는 손님분들은 제가 미소로 응대를 하면 또 미소로 답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간혹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제가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 눈을 회피하거나 자리를 찾아 들어와서 앉으신다거나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무너져 내려져 버린 거죠. 저의 어떤 모토 중에 하나가 손님이 매장에서 어떤 주문을 할 때 시시콜콜한 주문이라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크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소로 응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더 추가로 필요한 거 없는지 여쭤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소는 큰 무기가 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손님이 매장에서 나갈 때도 미소를 꼭 지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손님이 나갈 때도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캐치를 하고 손님이 나갈 때는 문을 열어준다든지 조금 앞에까지 나가서 배웅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미소를 짓다 보면 어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손님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는 큰 실수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 대해서도 그런데 특히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장님들보다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또 일을 시작하게 되고 잘 모를 때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소가 많은 직원들은 실수를 해도 손님들이 크게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없는 직원들은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태클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뚝뚝한 직원일 경우에 좀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너무 헤프게 웃어라라는 그런 지시는 못합니다. 사실 이 서비스업에 일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닌 직원들을 쓰면서 좀 웃어라, 좀 미소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종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 미소에 대한 어떤 효과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점들을 잘 설명을 해주면 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저를 보고 좀 느끼는 게 있는지 종종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소로 응대했을 때 손님들이 나에게 하는 것과 또 미소로 응대하지 않았을 때 손님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미소로 응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잘 압니다. 자 이 미소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매장에서만 이런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미소를 간혹 지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프게 웃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살짝살짝 웃는 건데 이 미소 때문에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아서 저한테 이득이 된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인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미소라는 게 조금은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고 한번 살짝 웃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그렇게 살짝 웃는 거는 제 볼 근육을 조금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제가 볼 때는 100배, 1000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꼭 미소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 매장에 나가시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미소를 한번 원없이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